이 냄새가 좋아서. 그러니까 오빠 너무 좋아. 나는 너무 좋아. 어후. 홍어. 어우 나 진짜. 어우 야 이거 맛있겠다. 어우. 와. 굴이 있어 이거. 와. 이런 것이 가정에. 어이구야. 기억나? 우리 그래서 결국에는. 상견례를 하게 됐지. 아. 상견례를 하게 됐지. 어후. 그때는 준재 가지고 나서였지. 준재가 이제 뱃속에 있었잖아. 준재가 뱃속에 있었어. 내가 먼저 갔어. 너만 빼고 모든 가족들이. 사형장에 끌려오는 그냥 그런 느낌인 거야. 사형장에 끌려오는 그냥 그런 느낌인 거야. 한 번 이렇게 나를 이렇게 보는데. 어떤 눈빛으로 보냐면. 잘한다 간다. 뭐라고 말은 못하고 그냥. 그럼 눈빛으로. 딸이 좋다 우리가 그런데. 마음에는 안 들고. 이런 눈빛으로. 다. 똑같았어. 다. 그리고 한정식집이잖아. 음식을 시켰는데. 음식이 줄질 않아. 음식도 안 먹고. 안 넘어가지. 음식 나올 때까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정말 한숨만. 아우. 특히 우리 처형. 처형이. 이쪽으로 고개. 내가 앞에 있으면 이쪽으로 고개 돌고. 근데 내가 그때 오기가 오기가. 오기가 완전히 발동한 거야. 왜왜왜왜. 어? 그리고 살짝 어떤 전략적인 거가 없지는 않았어. 그게 뭐냐면. 어? 아 선배님. 또?